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소중한 나를 지켜요 라는 제목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받기 전 준비 사항이 있는데요 첫째 허리를 바로 세우고 바른 자세로 앉습니다 둘째 중요한 내용을 필기할 수 있도록 노트와 연필을 준비해 주세요 셋째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득 챙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빨간 원 프로젝트라는 말을 들어보았나요? 그림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무엇이 보이나요? 핸드폰 카메라 렌즈에 빨간 원이 그려져 있는 게 보이나요? 다음 그림을 보며 빨간 원 프로젝트의 의미를 함께 알아볼까요? 빨간 원과 30, 빨간 원과 렌즈,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힌트를 주자면 빨간 원의 30은 교통 표지판에서 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빨간 원 30은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운전해 주세요라는 의미예요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볼 수 있는데요 왜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속 30km로 제한되어 있을까요? 네,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죠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빨간 원과 렌즈를 생각했어요 빨간 원을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 주변에 붙여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는 일종의 경고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빨간 원 프로젝트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촬영물 확산 방지를 위해 카메라 렌즈에 빨간색 원형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말해요 불법 촬영은 오늘 배울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인데요 이렇게 빨간 원 스티커를 붙이는 행동을 통해 불법 촬영된 영상을 보지 않고 감시하겠다는 주의와 경고의 취지에서 경기 남부경찰청이 2017년도부터 시행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입니다 오늘 배울 학습 목표를 함께 읽어볼까요?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말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상황별 예방법을 말할 수 있다 오늘의 학습 활동 순서입니다 학습 목표에 따라 첫 번째 활동으로는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알아보고 두 번째 활동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상황별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 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디지털 기기와 정보 통신 기술이 매개가 된다고 했는데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카메라 등이 있지요 그렇다면 정보 통신 기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문이나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얻은 정보를 편지나 전화, 문자 메시지, 전자 우편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기도 하지요 이처럼 정보를 생산, 처리하여 효과적으로 주고받는 것을 정보 통신 기술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 디지털 성범죄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와 실시간으로 빠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특성을 가진 정보 통신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성범죄입니다 성범죄가 무엇인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성범죄는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하는 모든 성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구체적인 개념은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물을 동의 없이 널리 퍼뜨리는 행위 즉 유포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 유포, 협박, 성희롱 등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자, 이제 조금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이 이해가 되나요? 더 깊이 이해하려면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디지털 성폭력은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여기에서 성적 자율권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도 합니다 성적 자율권은 성과 관련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과정을 스스로 결정하여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인격권에 관해 알아볼까요? 인격권은 권리의 주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성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권리로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이 있어요 각각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예권은 자신의 인격적 품위와 사회적인 평가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성명권은 필명, 가명 등을 포함하는 자신의 성명 즉 이름이 권리 없는 타인에 의해 사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또는 모습을 권리 없는 타인에 의하여 사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초상권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위하 같은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의 침해가 바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타인의 소중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암호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누군가가 소중한 나의 권리를 빼앗는다면 나의 기분은 어떨까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화가 나고 속상해서 혼자 엉엉 울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세상을 살며 소중한 나와 친구를 위해 법을 지켜야 하듯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상 안에서도 지켜야 할 법이 있어요 이 법을 잘 지킨다면 나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멋진 사회의 구성원이 되겠지만 만약 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을 어겼기 때문에 마땅히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겠지요 디지털 성범죄 또한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으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디지털 성범죄 상황별 예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소개되는 디지털 성범죄 상황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법무부에서 교육자료로 만든 내용입니다 잘 기억하고 있다가 소중한 나와 친구들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지키는 멋진 히어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활동은 화면에 보이는 친구들과 함께 알아볼 텐데요 파워레인저보다 더 강한 보건레인저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보건레인저스의 캡틴, 보건쌤인 청진기 다친 곳을 보호해주는 보호레인저 밴드 다친 곳을 낮게 해주는 치유레인저 연고 다친 곳을 감싸주며 지지해주고 압박해주는 압박 레인저 붕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붕대 레인저에 절친 커트레인저 가위입니다 레인저는 특수훈련을 받은 특수대원을 말해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법을 배우는 특수훈련을 받는다고 해요 우리도 함께 해볼까요? 보건레인저스에서 두 명씩 나와 디지털 성범죄 상황별 예방법을 알아보는 퀴즈배틀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느 보건레인저가 디지털 성범죄의 올바른 예방법을 말하는지 잘 듣고 정답을 말하는 보건레인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답을 맞출 때마다 게임 레벨이 한 단기씩 올라가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 정답인지 아닌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레인저스의 퀴즈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배틀에 참가하는 보건레인저는 바로 연구와 밴드레인저입니다 자, 상황을 잘 듣고 누가 정답을 이야기하는지 잘 들어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수련회 때 친구와 함께 장난으로 옷을 갈아입는 친구 사진을 몰래 찍으려고 해요 장난이니까 괜찮겠죠? 그럼 연구 레인저 말을 들어볼까요? 장난인데 어때? 괜찮아 괜찮아 친구도 장난인 줄 알고 괜찮다고 할 거야 이번엔 밴드레인저 말입니다 장난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행동이야 동의 없이 몰래 사진 찍힌 친구의 마음은 어떻겠니?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올바른 예방법일까요? 연구레인저일까요? 밴드레인저일까요? 정답은 바로 밴드레인저의 말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법입니다 밴드의 말처럼 장난이라고 해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친구의 동의 없이 몰래 사진을 찍는 행동인 불법 촬영은 잘못된 행동이지요 몰래 사진 찍힌 적이 있는 친구는 언제 어디서 자신이 또 찍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동은 분명한 범죄이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연구레인저 아직 모르는 친구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첫 번째 상황을 잘 해결했으니 레벨업 되었네요 축하합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밴드에 맞서 가위가 퀴즈배틀에 참여하네요 과연 누가 정답을 말하는지 잘 들어봅시다 친구와 찍은 사진을 단톡방에 공유해서 같이 보면 안 되나요? 밴드의 말을 먼저 들어볼까요? 친구가 잘 나왔다고 좋아한 사진인데 어때? 단톡방에는 모두 절친들만 있으니 괜찮아 이에 맞서는 가위의 말을 들어보죠 안 돼! 절대 안 돼! 아무리 단톡방에 친한 친구들만 있다고 해도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니 싫어할 수 있어 자, 누구의 말을 들어야 올바른 예방법일까요? 밴드 레인저일까요? 이에 맞서는 가위 레인저일까요? 정답은 바로 3초 후에 공개합니다 가위 레인저의 말이 바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법입니다 대단합니다 가위 레인저 여러분도 가위 레인저를 선택했지요? 참 잘했습니다 사진을 친구의 동의하에 함께 찍었더라도 단톡방에 공유하려면 다시 친구의 동의를 구해야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사진을 보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 사진이 부끄럽거나 수치를 느낄 수 있는 모습이라면 친구가 더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유포하며 공유한 순간 이미 다른 친구들이 봤으니 엎질러진 불이라 돌이키기도 힘들고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 없는 유포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밴드 레인저 꼭 기억하고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널리 알려주길 바라요 여러분이 두 번째 상황도 잘 해결했으니 또 레벨업 되었네요 대단한 걸요 다음은 세 번째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가위 레인저에 맞서 도전하는 붕대 레인저입니다 과연 가위와 붕대, 붕대와 가위 레인저 중 누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법에 대해 바르게 이야기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친구에게 받은 몰카 영상을 혼자 다운로드해서 보는 것은 괜찮겠죠? 전 단계에서 승리한 가위 레인저의 말부터 확인해 볼까요? 나 혼자 보는 건데 어때? 함께 보는 것도 아니잖아 괜찮을 거야 그 대신 몰래 봐야지 가위에 맞서 도전하는 붕대 레인저의 말도 들어볼까요? 안 돼! 절대 안 돼! 생각해 봐 몰래 영상이 찍힌 사람의 고통은 어떻겠니? 다운로드만으로도 죄가 될 수 있어 이번 대결에서는 과연 누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법을 알려주는 승자일까요? 승자는 바로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붕대입니다 여러분도 잘 맞추셨나요? 참 잘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몰카 영상이라고 했지만 몰카 영상은 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불법 촬영물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몰래 영상에 찍힌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매우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보는 사람이 있으니 영상을 퍼뜨리는 사람 즉 유포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영상물을 내려받게 하여 저장하거나 보는 것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가위레인저 앞으로 불법 촬영물은 내려받아서도 저장해서도 안 된다고 친구들에게 바르게 알려줄 수 있겠지요? 세 번째 상황에서도 붕대 레인저를 선택한 친구들은 또 레벨업 되었네요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 상황별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드라마 한 편을 시청할 텐데요 앞에서 보건레인저스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훈련을 받았지요 이제 우리가 보건레인저스가 되어 드라마 속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법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드라마 속에 나오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법은 잘 찾았나요? 두 사건 모두 불법 촬영이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유포 및 저장하였지요 디지털 세상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해야 해요 그랬다면 드라마 속 사건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활동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는 디지털 성범죄의 상황별 예방법이 무엇인지 보건레인저스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보건레인저스처럼 소중한 나와 친구들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지킬 수 있는 멋진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소중한 나를 지켜요에 대한 온라인 보건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커버! 앞센 Avenue blygesetz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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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